행복한 농장 사장님이 된 기념으로다가 한 잔 해야지, 응? 어, 나 술 못 먹는데? 응, 아니요. 너 술 마셔. 심지어 잘 마셔. 자, 쭉 한 잔이요, 응? 어, 안 됐는데. 괴가워! 너 어른이요! 싸나이가 호기롭게 술도 좀 먹고, 필름도 끊겨보고! 혹시 알아? 정신이 돌아올지? 자, 자! 들어, 들어! 어이구, 짠! 오이고, 마셔! 응, 형! 마셔, 마셔! 저, 저기 강호야? 제 강호, 새끼야! 쌍남자! 캔아, 인정. 삼식아. 술 없어, 새끼야. 술 없어. 없어, 술. 아니, 나 어떻게 하면 검사가 될 수 있어. 나 다시 검사되고 싶은데. 아, 우리 강호가 다시 검사가 되고 싶구나. 응. 아, 야! 그럼 또 이 친구가 도와줘야지! 음, 검사는 일단 싸가지가 없어야 돼. 싸가지. 근데 걱정 마. 넌 애시당초 싸가지가 없었어. 어, 다행이다. 둘째. 둘째! 검사는... 어, 그리고 수갑. 수갑이 있어야 돼. 나쁜 놈을 다 때려잡아야 되니까. 수갑? 나 그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정말 네가 구해준다고? 나만 믿어, 나만. 나 방삼식이여. 아!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다. 아우. 근데 내가 너한테 수갑을 그냥 구해주면 너는 나한테 되게 미안하다, 그치? 응, 아니. 아니긴. 잘 생각을 해봐. 미안할 거여. 아, 그려! 이렇게 하자. 서로 선물을 하는 거여. 강호, 네가 갖고 싶은 수갑은 내가 구해주고. 나는... 야, 나는 뭘 갖고 싶었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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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맞다. 반지! 반지? 나 요즘 반지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반지 갖고 싶어? 요런 거. 요런 거 알지? 요, 요런 거. 어? 삼식아. 나 이거 있어? 있어! 야, 나는 그냥 여보 말인데 있구나. 어, 나 이거 있어. 야... 그... 니가 나한테 선물을 하면 되겠다. 그건 안 돼. 그거 내 섹시 거야. 야, 니가 섹시가 뭔 줄이나 알아? 알아? 뭔디? 친구. 친구? 응. 징동태! 야, 우리 강호 진짜 똑똑하네. 야, 맞아. 섹시는 친구요. 근데 너랑 내가 친구지? 그래서 내가 니, 섹시인 거요. 야... 니가... 어, 어이! 수갑 안 갖고 싶어? 얼른 저, 가서 저, 섹시 거 가져가! 야! 어이! 반지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진작 갖고 싶어, 나 진작으로. 반지 갖고 싶어? 반지 갖고 싶지? 알았어. 그럼 너 대신 딱 수갑 져야 된다. 수, 수갑 내가 지금 당장 가지러 가야 돼. 알았어. 반지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소리 질아! 반지 갖고 싶어, 한 번 더 소리 질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와!